사라토랑 아꼉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작사 작곡한 동요가 있어요 요즘도 코로나 예방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구음을 좀 따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에서 좀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여드리죠 우리는 귤스리입니다 세균 벌레 세균 벌레 세균 벌레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이여 어이여 뚱뚜루뚱뚜루뚱 나타났다 30초 이상 손이 진짜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긴침할 때 옷소매로 엑시 뚱뚜루뚱뚜루뚱 났다 났다 음식물을 익혀 먹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예방접종 잘받다 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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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루뚱 사라졌다 세균 맨처리 세균 맨처리 오이여 뚱뚜루뚜루뚜루 났다 났다 세균 벌레 세균 벌레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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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루뚜루뚱 났다 났다 30초 이상 손 씻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기침할 때 어서 내로 아이치 땡뚜루뚜루뚜루 나타났다 음식물을 끓여먹자 세균 맨처리가 어이여 예방접종 잘 받자 어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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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루뚜루 사라졌다 세균 맨처리 오예아 우린 안걸리는데 우리는 균술입니다 뚱뚜루뚜루뚜루 뚱뚜루뚜루뚜루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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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루뚜루 나타났다 30초 이상 손 씻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기침할 때 오소베루 엑시 뚱뚜루뚜루뚜루 나타났다 음식물을 익혀먹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해방접종 잘 받자 어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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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루뚜루 사라졌다 세균 맨을 잡았다 오예 우리는 균스리입니다 뚱뚜루뚜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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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났다 우리 애교 벌레 우리 애교 벌레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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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뚜루뚜루 나타났다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기침할 때 옷소배로 엑시 뚱뚜루뚜루뚜루 나타났다 그 식물을 익혀먹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해방접종 잘 받자 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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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루뚜루 사라졌다 세균 맨처리 오예 우리는 균스리입니다 뚱뚜루뚜루뚜루 뚱뚜루뚜루뚜루 뚱뚜루뚜루 나타났다 뚱뚜루뚜루 뚱뚜루뚜루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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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루뚜루 나타났다 30초 이상 손이 습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기침할 때 옷소배로 엑시 뚱뚜루뚜루뚜루뚜루 나타났다 음식물을 익혀먹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예방쪽쪽 잘 받자 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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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루뚜루 사라졌다 세균 맨을 사라졌다 오예 우리는 균스리입니다 뚱뚜루뚜루뚜루 뚱뚜루뚜루뚜루 나타났다 수레균 벌레 수레균 벌레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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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루뚜뚜루뚜루 조이상 손에 숨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기침할 때 옷소매로 액시 뚱뚜루뚜루뚜두 나타났다 그 식물을 익혀먹자 세균 맨처리가 세균 맨처리가 예방쪽쪽 잘 받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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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둥둥둥 사라졌다 세균맨을 잡았다 오예 3 1 2 3